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8일 부안해양경찰서가 대조기 기간을 맞아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전했습니다. 대조기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기간으로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연안안전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해양은 해안가 고립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안해양 관계자는 연안해역의 경우 생각지 못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침수와 갯바위 고립주의 등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채민아입니다.